피버 테이블, 피버 차트 보고서 가겠습니다. 피버, PIVOT이 무슨 뜻이냐면 중심축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그게 바로 피버 테이블이고, 각 필드의 다양한 조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도 가능하고, 조건부 소식도 적용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부 소식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뻥을 칩니다. 그 다음에 피버 차트 작성 시 자동으로 피버 테이블도 함께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 이런 센텐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는 거. 작성된 피버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버 차트는 같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차트로 변경됩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작성된 피버 테이블을 삭제를 했어요. 그럼 피버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차트로 변경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피버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피버 테이블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다음 중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 워크 시트의 피버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면, 보고서의 필터 위치는, 보고서의 필터 위치, 그러니까 보고서 필터를 주는 경우에, 그 위치를 A1 셀을 주게 되면요, 행 레이블은 두 행 아래로 와요. 그러니까 A1, A2, A3, A3 셀에서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보고서 필터를 줄 경우에, 그 위치가 A1 셀이었다. 그러면 두 행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A3가 됩니다. 두 번째, 피버 테이블과 연결된 피버 차트가 있는 경우에, 피버 테이블에서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의 필드, 서식, 필터가 제거된다. 모두 지우기 당연한 거죠. 세 번째, 하이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부 서식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피버 테이블 옵션 대화 상지에서, 오류 값을 빈셀로 표시하거나, 빈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어 맞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